Komb초야 다음은 한 번 만 하실게요 오케이 이제 그만 하고 오세요 오케이 한 번 더 둡시다 ㅋㅋㅋㅋ 안녕하세요 정안 청년구 차원영 김목사입니다 이후에 보실 영상에는요 성암 청년부에 수많은 청년들의 얼굴이 나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의가 어려운데 청년들은 여전히 많이 모인다면서요? 아주 많이 모이고 있죠. 하지만 많이 모이는 만큼 여러분들이 성암 청년부의 얼굴들을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이따 영상에는 청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얼굴을 잘 기억해두셨다가 교회에서 익숙한 얼굴을 보게 되시면 따뜻한 말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100명의 청년부를 위해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럼 영상 보시죠.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거 동영상이야?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